입양 소식 전문뉴스 입소문 오늘 첫 시간이죠? 네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전해주실 소식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하나 주세요 첫 번째 키워드 인권위원회입니다 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와 입양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입양가족들에게 요즘 입양계 소식을 계속 커뮤니티에서 접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 한 한 달여 동안 한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가정을 조사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고 실제 조사도 한 곳도 있고 그다음에 하려고 했다가 입양가족들이 저항에 부딪혀서 철회하신 곳도 있고 사과한 곳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대전 대덕구 석봉동의 사례와 충북 청주시 사례는 이 부분은 우리가 국가로부터 확실하게 공인된 이런 사건에 대한 해석을 받아서 설례를 남긴 다음에 추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 군데는 공식적으로 국가 인권위에다가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2월 23일이 되겠죠 화요일 날 공식적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두 사례가 다른 일반 사례들과 어떻게 다를지 예를 들어서 대전 대덕구 석봉동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한 이유가 굉장히 좀 심각한데요 담당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관내에 아동학대 신고가 두 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입양가정은 아닙니다 일반 가정에 학대 신고가 두 건이 있었는데 이분 말씀으로 마침 또 정인이 사건도 있고 해서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입양가정을 혼자 정보를 열람해가지고 취약 전 입양아정 세 가정을 골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한 가정은 반대를 합니다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가정은 이게 외압인지 그러니까 어쨌든 승낙을 했다는 거 해요 그 사람 말로는 그런데 그중에 또 한 가정은 나중에 굉장히 불쾌하다고 나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조사 행위가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이게 어떤 공무원의 행정의 어떤 행정의 공무원의 행위가 어떤 법이나 혹은 행정의 어떤 근거하지 않고 어떤 상황 우연한 사건과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판단으로 이게 행위가 이뤄졌고 그다음에 이분이 좀 심각한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이 두 가정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동의한 가정에 방문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공무원의 어떤 행정 행위가 상대방의 어떤 동의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건가 이런 부분도 좀 저희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상대방이 동의만 하면 그게 어떤 것이든 다 괜찮은 건가 그건 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인권위원회와 인권위원회의 해석을 좀 받아 봐야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청주시는 또 물어보려고 했었죠? 네, 그럼요 청주시는 이게 사안이 좀 청주시도 심각한 게 뭐냐면 처음에 플랜A가 작동을 합니다 뭐냐면 플랜A는 뭐였냐면 취학 전 입양 아동을 전체를 대상으로 청주시 관내에 입양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공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좀 뜨악한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공문에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입양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고자 한다 위기 과정으로 아예 분류를 했겠네요 아예 분류를 했죠 분류를 하고 전수조사를 계획했다가 이게 입양기관의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입양기관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냐면 플랜B를 작동시킵니다 플랜B가 뭐냐면 취학 전 그러니까 지금 취학 전 아동을 전수조사하려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사후 관리 중에 있는 사후 관리 중에 있는 입양 아동을 또 전수조사를 계획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문을 만들지 않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건 역시 문제가 많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플랜A, 플랜B가 또 좌절되니까 이분들이 이제 마지막 플랜C가 뭐냐면 최근에 입양한 가정한테 그게 그거잖아요 네 최근에 입양한 가정 중에서 보통 입양 완료가 되면 뭐라냐면 입양양육신청을 하죠 양육지원금 신청을 하죠 신청을 하는데 그동안 입양 그 아동 양육 그 입양양육 지원금이 제도가 2007년인가 생겼는데 생긴 이래로 전혀 전례가 없는 아동양육 확인서라는 것을 이렇게 제출하라고 합니다 양육 확인서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플랜A, 플랜B, 플랜C까지 됐는데 그건 이제 두 번째 키워드와 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라 이따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게 좀 저희가 볼 때는 악의적이다 집요네 네 그래서 입양가정을 이 청주시에서는 아예 그 어떤 가정의 형태 자체를 별도로 이렇게 마치 학대가 항상 예비되어 있는 이런 가정으로 취급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를 인권위원회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으로 아예 취급 뭐랄까요 여기지 않는 그렇습니다 네 의식이 좀 남다르신 것 같네요 네 다른 지방자시단체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이제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네 아 이 사람이 몰라서 그랬다 미안하다 뭐 이렇게 사과도 하고 공식적으로 건무에다가 사과문도 올린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데도 있고 또 또 어떤 데는 전화만 해도 전화로 설명만 해줘도 아 그렇구나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두 군데는 좀 끝까지 본인들이 좀 당당하다고 본인들이 잘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곳입니다 인권위원회 진정 과정을 통해서 입양가족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조금 전에 나왔었는데요 네 양육확인서죠 두 번째 키워드 양육확인서인데 청주시에서 아동양육확인서인데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게 청주시에서 마지막 플랜 C가 뭐였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입양한 가정으로부터 양육 지원금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까지는 양육 입양사실확인서 입양기관에서 발행하는 이렇게 작성 만드는 그 다음에 이미 이게 사법부의 판단도 있기 때문에 판결문만 봐도 이 사람들이 양육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아예 전혀 별도의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서류를 갑자기 만들어냅니다 이게 혹시 단어 그대로 진짜 너가 당신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확 증명하는 건가요? 본인으로부터 입양품으로부터 사인을 해서 날짜와 날인을 해가지고 제출해라 제출해라 정말 형식적인 그렇죠 말 그대로 형식적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서류가 나오게 탄생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랜 A 플랜 B에 이은 플랜 C에서 나온 그 서류거든요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플랜 A 플랜 B 플랜 C도 없었고 처음부터 청주시에서 그냥 아 이게 이 사람들이 뭐지 신청했네 이게 뭐지 이거 확인이 좀 필요하겠네 해서 이걸 좀 제출을 더 해라 이게 아니고 그렇죠 이게 좀 어떤 이 좀 굉장히 좀 그 부정적인 이런 그 사건들에서 출발해가지고 여론을 인식해서 뭔가 좀 본인들이 일하고 있다라는 거를 나타내고 싶은 되게 얕은 수단인 것 같던데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일반 그러니까 입양 말고 전국에 있는 모든 그 아동들에게 해당되는 양육수당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일반 아동 양육수당이 또 지급이 되잖아요 0세에서 7세 사이로 그 연령별에 따라서 20만 원에서 이렇게 차등 지급되는 그 돈을 지급하는 데에도 이와 비슷한 그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국가 속에서 국가가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놓으려고 하는 형식적인 좀 그런 그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양육수당법에도 이런 유사한 내용이 있지만 일반 그 가정에다가 양육확인서 제출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차별적이다 그리고 그래서 그 이 양육확인서 안에 들어있는 일반 그 청주시가 가지고 있는 입양가정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이렇게 심한 건지 편견이 얼마나 심한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인 거죠 이 두 지역에서 양육하고 계시는 입양가족분들 힘내세요 네 아 진짜 지금 그 양육확인서 이 당사자 지금 이거 이게 12월달에 임양하신 분이세요 작년 12월달에 이제 시설에 있는 아이를 입양하신 분이신데 지금 굉장히 이분이 저희들이 이분 응원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 사인을 하면 이게 설례가 된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분이 그 이 엄마 이 그 입양 부모께서 설례를 남기지 않아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시하고 지금 이분들이 직접 대응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하고는 지금 계속 통화를 하고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분들 정말 마음고생 많이 심하거든요 마음고생 심한데 이분들이 이렇게 괜히 본인들 때문에 만약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똑같은 유사한 그런 행정행위가 과도한 행정권에 남용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분들은 아주 굳건하게 잘 싸워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한 분들 이분들한테 정말 응원의 말씀 응원 많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댓글로 응원 메시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소개해 주세요 디딤 씨앗 통장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미래를 준비하는 느낌 통장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디딤 씨앗 통장이 뭐냐면 시설에 있는 그러니까 사실 입양하고는 원래 무관하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보육시설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건데 이 통장은 최대 하루 한 달에 3만 원까지 후원자가 이 통장에 3만 원을 넣으면 국가에서 3만 원을 플러스해 줍니다 그러면 3만 원짜리가 6만 원이 되는 마법이 마법 통장이에요 이게 최대 3천만 원까지 3천만 원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1,500만 원을 후원자가 해주면 3천만 원이 되는 통장인데 18세가 되면 이 돈을 이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이럴 때 찾아서 용도가 다 있습니다 또 근데 하여튼 그런 용도에 맞게 찾았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왜 우리 입양 유튜브 코너의 키워드가 됐냐 시설에서 있다가 입양된 아이들 이 아이들은 이 통장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시설에 있을 때 이름하고 입양이 되면 개명을 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 통장의 명의를 바꿔야 돼요 네 그런데 이때 필요한 서류가 지금 현재가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작년까지는 초본에 개명 이력이 다 나옵니다 성까지 그래서 이 초본을 제출하면 간단하게 명의가 변경이 됐는데 올해부터 갑자기 초본에 이게 스크린 처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이 이름만 바뀌어지고 그러니까 성과 이름이 완전히 바뀌어있는 서류가 현행 주민등록 어떤 서류에도 없어요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세에도 그게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면 거기서 담당자가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를 떼면 거기 다 나오니까 그걸 떼라 그걸 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잘 아시나요 그 발급요건이 까다로운 거 그런가요 몰라요 떼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는 발급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생모의 이름 생모의 주민등록 번호 그 다음에 입양 부모의 정보들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화가 날라 그러네 왜 그런 걸 달라고 그러지 그런데 고작 통장 명의 변경하자고 그러니까요 이런 엄청난 서류를 요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죠 그런데 이거 말고는 지금 또 이해할 수 있는 이해가 좀 되는 게 이거 말고는 성과 이름까지 통장이기 때문에 이 통장도 굉장히 사실은 좀 민감하죠 그래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서류가 없는 겁니다 아이를 입양했던 부모들이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고 그래서 우선은 친양자 입양 관계 확인서밖에 없지만 지금 다른 걸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사실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진 않는데 뭔가 굉장히 꼬고 힘들게 만들어놓은 것 같아서 보고 있는데 마음이 슬프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이름하고 성이 같이 이렇게 나와있는 서류가 없다 보니까 발생하는 혼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해결을 해야 장기적으로 또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국장은 김 국장님이 하시는 일이 엄청 많으신데 마지막 키워드는 선택적 분노입니다 최근에 작년 10월 13일 날 정인이 사건이거든요 그 이후로 유난히 또 최근에 아동학대 사건이 많습니다 어제 기사에도 보면 미혼부가 20살이더라고요 아빠가 그 아이가 29일 된 영화를 생후 29일 된 영화를 주먹으로 반지를 때려서 이렇게 사망한 사건인데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그전에 또 이렇게 아이가 울면 막 매트리스에다가 던지고 막 그런 정황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또 생모는 또 같이 안 살고 또 이렇게 혼인관계도 아니지만 이 사건뿐만 아니고 이전에는 또 뭐냐면 그 또 개부모로 인한 또 이렇게 사건도 있고 가해자 유형이 지금 다양합니다 원래가 그렇죠 이미 잘 아시겠지만 그 2019년 통계만 보더라도 아동학대의 거의 한 75% 정도를 친생부모가 가해자가 되고 개부모가 한 3% 3% 2019년 통계는 3% 입양가정이 0.3% 1%도 안 되죠 그중에서도 또 입양특례법 입양가정은 굉장히 또 적죠 적은 대부분은 민법 입양 가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유형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런데 자 얼마 전에 정인이 사건 2차 공판이 있었어요 그날 신문기사나 혹은 언론사에 언론기사에 굉장히 많이 떴지만 그날 엄청난 시민단체들이 몰려가가지고 경찰들도 폭력을 경찰들한테까지 폭력 써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다라고 그 정도로까지 분노를 하죠 했던 사건이 이 기사가 또 있었는데 자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에 다른 공판일을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정인이 사건 말고 정인이 사건이 최대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분노는 그럼 왜 일어나지 않는가 왜 유독 특정한 이렇게 시민단체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몰려다니면서 학대에 분노하는데 왜 정인이 사건에만 분노하고 다른 똑같은 유사한 잔인한 이런 사건에는 분노하지 않는가 왜 다른 공판장에게는 가서 속된 말로 깽판 부르지 않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선택적으로 분노하나 이것을 제가 오늘 짚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것만 하더라도 한 1시간짜리는 대할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단히 슬픈 얘기지만 입양 과정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다 혈연 과정입니다 한쪽으로라도 피가 섞여있는 거죠 그런데 입양 과정은 전혀 비혈연 과정이거든요 유일하게 가정의 형태 중에서 친생 과정 개부모 재혼 과정 다문화 과정 다양한 과정이 있지만 입양 과정만 유일하게 비혈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택적 분노를 여기다가 쏟아붓는데 또 여기에는 정치적인 함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 하려면 너무 또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또 순서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 선택적 분노를 우리가 제가 키워드로 한 겁니다 왜 입양 과정만 이렇게 분노를 하는가 저도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뉴스도 접하고 커뮤니티도 들어가보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잘못 말했다가 문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댓글 한 줄 쓰는 것도 정말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도 많은 생각이 드네요 선택적 분노까지 해서 어떻게 제가 너무 진지한 진지하고 따분하고 혹은 그런 키워드만 가져왔나요 그래서 아닙니다 사실 입양 이슈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사실 재미보다는 재미는 없지만 저희 입양 과정들이 꼭 알아야 될 이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공부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김 국장님 너무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 오늘 많이 배웠어요 대단하다라는 말은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단하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김 국장의 입소문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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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